자 모델아이 RWD 19인치 출고 기념으로 소소한 이벤트 하나 합니다. 올해 RWD 19인치로 출고하신 분들 중에 구독하고 좋아요, 응모해주시는 분 한해서 한 분 선정해가지고 알리발 휠캡을 하나 증정을 할게요. 지금 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본인 출고 19인치 출고 인증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19인치 받으신 분들 중에서 한 분 선정해서 19인치 휠캡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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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